아, 어디까지 했더라? 이거 안 했구나. 넬스 입수하기. 그 양반 나와 있나? 호랑이 장사꾼? 아까 전에 안 계실 때 그 호랑이 장사꾼 찼는데 안 나오는 날도 있더라고? 원래 텐트 치고 장사하시는 분인데, 이 어디서. 방송 패턴이요? 그냥 밥 먹고 좀 더 하고. 그런 거죠, 뭐. 뭐가 문제가 있다, 지금 컴퓨터에. CPU 사용량도 엄청나게 높네요, 갑자기. 아까는 안 그랬는데. 그냥 어차피... 뭐랄까? 방송 안 할 때도 도영상 만지고 할 거니까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게임하는 게 좋더라고요. 방송하는 것도. 어, CPU 점유율 막 95도 없네, 이제. 레더 스크롤 그렇게 안 먹는데. 라켓을 좀 사고. 그 열쇠를 구하러 가야 겠어. 그 열쇠를 구하러 가야 겠어. 있을려나 모르겠다. 웬만하면 늦게까지 좀 하려고요, 요새는. 물론. 시간이 없으면 또 안 되겠지만. 시간 될 때는... 시간 될 때는... 뭐야? 안 팔아? 너무 감사합니다. 아까... 집도 샀습니다. 화이트런에... 집장만 했어요. 여기가 제 집이에요. 현실에도 없는 내 집이... 여기있어. 뭐지? 그냥 간단하게 돈이 들어서 가구는 대충 넣었어요. 다락도 있고. 이렇게 벽도 좀 꾸며놨죠. 여기는 지금 꾸민 게 없어서 거무줄 쳐있어. 여기는 경비병. 저도 몰랐어요. 아까 전에 고것발리님이 말해줘서 알았어. 그러면은... 어디였지? 그게? 여기였나? 아니야. 이쪽이었나? 설마 더 멀었나? 아, 여기다. 오케이. 3위 국화, 사유지입니다. 3위 국화, 사유지입니다. 아이고. 밤 됐네? 여기였나? 아, 있네. 건너는 게 맞네. 돈이요? 5,000골드였나?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. 저기가 좀 싼 집에 축해서. 비싼 건 2만 5,000골드까지 있다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런나가지? 어떻게 이런나가지? 아, 이쪽인데? 브루즈가라니. 맨날 잡템을 그렇게 죽고 다니니. 또 무기 뭐 들고 온 거 아니야? 쓸데없이. 이런 거. 비싸기만 한 거. 500원? 그치. 아이, 그때는 처음 할 때니까 많았지. 가자. 여기 락핏으로 따야 되는 데가 있어요. 여긴 아니고. 철창으로 된 데 있어. 아, 좀 더 룩이 좋았으면 좋겠는데. 지금 이제 좀 심심한데, 이 룩은. 어디였지? 철창으로 된 데 하나 있는데. 여기도 은근히 집이 넓어요. 저쪽인 것 같다. 여기다. 오케이. 음, 무조건 따지는구나. 여기는. 좋았어. 열쇠를 구해야 됩니다. 여기서. 자루. 수색. 가보자. 어, 저기 있다. 걸렸어. 일로 와. 어, 이런. 잠깐만. 막지마. 막지마. 세게 한 번. 좋아. 다 잡았나? 오케이. 열쇠. 오케이. 어디 열쇠? 이건가? 잠겼네. 잠겼네. 되나? 오케이. 골드. 어, 락피. 좋았어. 손해를 안 받지. 이 열쇠를 구하는 거였나? 아니야. 아린 고스의 안전 금고 열쇠야. 뭐야. 능숙해진 게 아니라 저기 자물쇠 좀 쉬운 거였어요. 아이고. 나와. 이 열쇠는 무슨 열쇠였지? 내가 주신 게? 열쇠. 와인 저장고? 에이, 뭐야. 이런 게 아니잖아.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. 다시 내려가 보자. 안전 금고 열쇠가 있다고 그랬는데? 어, 여기도 문이 있다. 이쪽은 없고. 어, 저기서 펼 수 있네. 오우. 오케이. 2인조 강도예요, 완전히. 지금. 아, 와인 저장고만 있어, 이렇게. 와인 저장고에 도대체. 뭐가 있길래. 아니. 이거다. 안전 금고. 아니, 저 열쇠가 필요한 거 아니었나? 아, 금고가 여기 있네? 락빛이나 나와라. 골드. 내가 하려는 건. 안전 금고에 열쇠를 입수해서. 아, 이거 선택이네. 그냥도 할 수 있구나, 그럼. 전문이라서 이게 될 게 모르겠네. 오, 와. 구해야겠다. 감이 안 온다. 그냥 부러져버리네. 되나? 전문인데? 아! 아깝다. 요 정도 각도구나, 그럼. 좀 더 눕혀서. 어! 아! 아 이거 너무. 이 욕구를 참을 수가 없어. 이걸 따고 싶어. 으으으으으. 되라. 되라. 고구빨리님. 반갑습니다. 열려라! 이 락핏의 욕구. 참을 수 없어. 아, 이게 아니야. 되라돼라, 되라돼라. 되라돼라. 어, 다시. 어, 떨려. 열쇠는 선택이야. 따기만 하면 돼. 중요한 건 여기 터는 거죠. 되나? 아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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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다. 아, 씨. 너무하다. 하수도? 하수도에 열쇠가 있을까? 저 열쇠가 어딨길래 이렇게 숨겨놓은 거야? 아, 내려오면 또 올라오기 힘든 거 아니야? 사다리 있고. 어? 뭐가 있어. 나 봤어. 뭐지, 저거? 뭐가 있는 거야? 포켓몬들 이거. 오지마. 아, 저기도 뭐 장치가 있네요. 우리 용병은 못 따라왔나? 아, 이건 나가는 길. 오케이. 1층에 뭐가 있어요? 어, 얘 죽었다. 열쇠요? 1층에 안 보이던데? 어, 용병 언제 왔냐? 안전 금고일 수가 있죠? 얘네는 뭐 다 원샷이지. 뭐, 이런 애들은. 이건 뭐 동물들 이거. 여기 잠겼어? 아, 피씨 별로 없어서. 될려나 모르겠네? 계속 표시는 1층이죠? 네, 계속 1층이더라고. 그, 나가는 문이에요, 그리고. 심지어 표시가. 안 따져. 아, 좀. 야, 안 되겠다. 레벨이 증가했네? 어디, 이 씨. 어, 뭐야? 뭔데, 이건? 아, 함종이구나. 빨리 와, 빨리 와. 괜찮나? 함종 엄청 많아. 이 안에. 나가는 길이고. 이거 밖에 없는 것 같은데. 나와봐.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구나. 다시 들어가 보죠. 점프로 안되나? 어떻게 올라가지, 여기? 안 돼, 안 돼. 아니, 막혀 있잖아. 여길 올라갈 수 있을까? 여기도 애매한데? 안 돼, 안 돼. 안 돼. 길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, 또 이걸. 이동한다.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다. 날라갔네. 수레가. 저 집이죠. 아, 이쪽. 이쪽이었나? 진짜 열쇠가 어떤 거야? 안전 금고 열쇠? 희한한 데서 숨겨놨나보네. 퀘스트 표시는 어, 심지어 여기도 아냐. 여기로 돼 있어. 지금 퀘스트가 따지면 이게 버넷 퀘스트이기 때문에 거기로 안 뜨네요. 아니야. 그러니까 아니고 더 가야 돼. 로운 아드님 반갑습니다. 아, 2층. 어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여기로 와서 들어가고 안전 금고는 분명히 지하에 있었거든. 여기 어디 있지 않을까? 어, 잠깐만. 이런 거 못 가는구나.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? 무슨 통에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열쇠가 어딨지? 아, 이쪽. 아, 저쪽은 안 갔었구나. 금고는 여기 있는데. 여기였지? 이걸 못 따고 있어. 락피 수로는 좀 버겁더라고. 두 개나 맞는데? 더 눕혔나? 어, 이게 바뀌는구나. 어허. 그럼 열쇠가 어디 있을텐데. 아링금고, 아니. 아링고스 안전금고 열쇠를 입수하기. 이거 있잖아요. 열쇠가 어딨지, 이게? 이렇게 밑에 있을까? 열쇠가? 아닐 것 같은데. 내 생각으론. 그러니까 그건 올라가는 길이고요. 뭐야? 함조인가? 이것도 안 따지죠? 2층에? 2층에도 가봤어요. 아까 전에. 근데 없더라고요. 검색해봐야 되나? 아링고스 열쇠. 애초에 여기 있는게 아닌가? 다른 마을에 있나? 열쇠 자체가? 여기 있는게 좀 이상해. 나가는거겠지? 나가는거겠지? 이런거 한번 보겠네. 좋아. 일단 마을 갔다와보자. 걔한테 물어보자. 그게 더 빠를 것 같아. 리프튼으로 가보죠. 걔가 알려줬었어. 근데 너무 말을 많이 해서. 한 번에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. 시간은 6시 49분. 빨리 가면 될 것 같은데. 어디더라? trees 여기 giraffe 여기 있던 거 같아. Podcast를 주워달라. 조금 왤전해. 좌회전하고 아니구나. 왜 회로? 어, 맞네. 오케이. 여기서 좌회전해서 숨겨진 도둑 길드들이죠. 여기서 우측으로 가고 사실 여기서 찾아야 되는 양반도 하나 있어요. 저 늙은이도 알아야 돼 말을 걸어 보자. 돈을 주고 알려줄 수 있다 했죠? 어, 여기 있다. 브리뉴얼프. 그 쪽에서 널 바닥에 돌려줘요. 저에게 말해 주게 하기로 했죠. 아, 맞지? 작은 공원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들 바로 외에도, 리프튼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의 단골을 주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. 그 1층에 있는? 그 뭐라고 그러지? 광장에 있는 여자인가? 섬잇국화에 있는 것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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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링고스가 우리한테 보내는 법을 구했고 아, 아링고스.. 아, 저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? 아, 이 근처에도 있어요? 1층이 아니고? 이 양반이 아니야? 내가 찾는 건? 아, 길드 안에 있어요? 저쪽에도 물어봐야겠다 락피터 어차피가 옮기면 사야 되죠 어, 뭐야, 뭐야, 왜 그래, 왜 그래 일로 오면 안 됐구나 왜 안 돼? 저기.. 어? 제가 알려준덴데 아, 이쪽이었나? 여기구나 큰일 날 뻔했네 나 또 마을 나가면 공격하는 거 아니야? 애들이 우리 길드 괴짝이죠, 긴? 이기? 이건 아니야 비밀 통로야? 아뇨, 모르는데 이거 말씀하시나? 리프튼으로 가는? 저거 말씀하신 거 맞나 보다 앞에 보이는 거 이 여자인가? 이 여자인가? 이 여자인가? 얘는 안 친절해 안 알려줘 이건 장기였고 책 블랙펄님,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, 그 아링고스 그거 어디있지? 큰일이네 이 여자인가? 이 사람은 탈옥을 시켜준 거구나 전문 탈옥수야 이 여자인가? 이 여자인가? 이 여자인가? 이 여자인가? 이 여자인가? 쓸데없다는 걸 알았어 저 사람이 연금술 그 양반도 찾아야 되는데 늙은이도 여기는 건 다 잠겼어 2층에 아링고스가 숨어있다 그래요? 어? 2층에? 내가 죽였나 그럼? 이따 2층 가봐야겠다 책 있다 어? 자물쇠제 오오 나이스 이 여자친구 안 가져가도 돼 골든글로우 금고일세 골든글로우 이응지읓 비읍지읓님 반갑습니다 어딨지? 나? 왜? 뭐야 뜬금없이 다 먹게 다 먹게 다 먹게 다 먹게 우리 대한민국 다 맞을래 다음 얘기 밥 술사람이다 가봐 어디였지? 사다리가? 여기 있다 네 나 뭐 마을로 가고 락피스를 안파네요? 지하 있을거라는데 뭔데? 응? 내가 여기서 온건가? 뭔데? 이게 여기잖아. 아 여깄다. 레버. 비밀길이구나. 어허. 여기 어디지? 위치 알아놔야겠다. 한 번에 내려갈 수 있잖아. 시도보자. 여기구나. 아 오케이. 끝에 건물. 마라의 전당 뒤에. 오케이. 일단은 광장에서 락핏을 좀 사줘. 얜 안팔고. 얘 어떤가? 여섯 개. 할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? 여기서? 여기였나? 아 이거 로브. 안 돼. 다른 건 필요해. 이 사람은 무엇을 하지? 고석상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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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죠. 아린고스의. 안전 근거를 따기 위해서 왔구요. 열쇠가 없어서 못 따고 있어요. 열쇠가. 2층에 있었으면 좋겠는데. 고석상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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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이 칼은? 내가 버렸나? 집을 이렇게 짓었어? 올라갈 수 없게. 관계 조심하세요. 요새 일교차가 되게 크잖아요. 가자. 밤에 되게 춥던데? 낮에는 되게 더운데. 어, 여기 아니다. 다음번이다. 오케이, 다음번. 오잉, 여기가 아닌가? 진짜 이 게임 만든 사람, 물론 한 명이 아니지만, 이거 어떻게 다 구성했지? 집 말고도. 뭐야, 어디였어? 여기로 들어왔나, 내가? 그래서 이렇게 우측 타고, 쭉 가면 되는데. 우회전해서. 여기서 맹끗이 있는데. 응? 아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? 아니었나. 이쪽인가? 아, 이쪽이다. 보니까 기억난다. 여기가 지하였고. 2층에 있다고요? 그럼 보죠.